5월의 마지막 주인 5월 26일 대한통합치과학회가 탄탄한 베이스에서 바로 서는 임상생활을 주제로 서울 세종대학교 관계토관에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통합치과학회는 공직교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차 개헌이로 학술조직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학술대회 강연 주제선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는데요. 이번 학술대회 역시 고령환자치료와 의식화진적법, 감염관리, 디지털 덴티스트리와 보존치료 등 최근 개헌이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은 주제들을 마련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각각의 강의는 스킬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학술적인 베이스가 무엇인지 짚은 다음 이를 치과치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는 강의로 연결돼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치과감염관리, 3D프린터의 적용, 고령환자의 구강례소수술과 보철치료계획 수립에 관한 강의가 준비됐고 진정요법 시 기도 및 리스크관리나 깊은 우식치료, MTA를 다룬 강의가 펼쳐집니다. 또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성호 교수가 치매와 파키슨을 서울 아산병원 논현내과 백지영 교수가 노인의 노세와 약물을 주제로 최근 늘어나는 고령환자 치료에서 알고 있어야 할 의과적 지식을 채울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됩니다. 평소 궁금한 주제가 있으셨던 분들 서둘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치과의사 보수교육 4점이 인정되는데요. 사전 등록 기간인 5월 17일까지 파키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새로운 회장단이 출범했습니다. 지난 4월 13일 열린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제38차 정기총회에서 장소희 수석부회장이 신임회장으로 취임했는데요. 대한여성치과의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장소희 신임회장과 함께 김수진 수석부회장을 각각 선출했습니다. 새롭게 선출된 두 명의 회장단 모두 이미 풍부한 해무 경험을 갖추고 있어 더욱 왕성한 대한여성치과의사회 활동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장소희 신임회장은 대한치과의사협회 총무위원, 서울시치과의사회 발전자문위원, 서울 서초구의 여성이사와 서울여성치과의사회 회장 등을 거치며 회무발전과 여성치과의사들이 권리 향상을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김수진 수석부회장도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이사, 서울시치과의사회 홍보이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상근이사,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총무 정책이사 등을 맡으며 활약해 왔습니다. 장소희 회장은 지난 해무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여성치과의사회가 명실상부한 치과계 대표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회원수 증가와 지부연계 강화, 초고령 사업에 대비한 정책활동 등을 펼칠 계획입니다. 또한 대한여성치과의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공익법인 추진에 관한 정관계정을 통과시켰습니다.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운영재원 다각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안건인데요. 공익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개인이나 법인의 기부금과 기부 물품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과 세금 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여성치과의사회에서 통과된 이 안건은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이사회에 상정됐는데 더욱 면밀한 검토를 위해 추후 이사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막 첫발을 내딛은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장소희 집행부가 여성치과의사들이 역량을 결집하고 큰 역할을 하실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논술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곰탕은 8천원 특곰탕은 만원? 특곰탕은 뭐가 다른기요? 뭐가 달라서 다르겠쥬 임플란트 하면 좋은기요?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오스템 임플란트